동원 병원에 무슨 일로 가는지? 이따가 아 이따가 말씀해 주실거에요? 가기 싫어 하지만 가야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자몽이 병원 병원에 무슨 일로 가는지? 이따가 아 이따가 말씀해 주실거에요? 사랑이 처음 오프닝 때부터 표정이 별로 안좋은데 오늘 우리 사랑이가 엄청 좋아하는 반려견 자몽이가 병원을 가는 날이에요 과연 뭐 때문에 병원에 가야하는지 지금 좀 웃어주세요 너무 비밀이라서 지금 약간 마음이 슬퍼하는 것 같은데 이 큰 일을 위해서 시현이도 같이 본다고 했거든요 시현이랑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좀 이따가 만나요 뿅 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현이랑 같이 네 한번 병원을 가기 위해서 시현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시현이 어디있다 왔습니까? 저 집에있다 왔어요 집에 있다 왔어요? 네 집에 있다 왔는데 얼굴 왜 이렇게 귀엽죠? 차에서 올 때 잤어요 차에서 오는 동안 한라봉으로 변신 딱! 오늘 사랑이네 강아지 반려면 자몽이가 병원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 같이 한 번 병원을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 정사랑 뭐 하는 겁니까? 김치볶음밥 마치 사랑이가 요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야 이게 갑자기 사랑이 요리하는 척 합니까?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어서 어때요 맛이? 엄마표 김치볶음밥의 맛은 어떻습니까? 아예 맛을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일단 우리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언니 밥을 찾아주고 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아 가자 가기 싫어 하지만 가야 돼 일단 케이지에 케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차로 타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혈몽아 얼른 가서 병원 가서 봅시다 진료로 받읍시다 자 가시죠 저몽이 지금 놀랐어 지금 어딘지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너 병원 가야돼 저몽아 근데 여기 타고는 처음 알아요 한번라도 할 것 같아요 저몽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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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저기 자몽이는 어떤 가슴을 좋아해요? 자몽 다 좋아해요 자몽 다 좋아해요 아주 사랑해 내 눈으로 지금 잘 찾고 있어 엄마 이거 그거다 이거 망고 맛도 있어 이거 좋아 이거 사자 이거 키위 맛으로 키위 맛으로 사세요 이거 추인데 껌이에요 껌이야? 사탕같은 카라벨같은 추인껌 추인은 강아지 반대견 키우고 싶어요? 네 완전 엄청 많이 엄청 키우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아지가 혼자 집에 오래 있어야 하잖아요 응 맞아 맞아 지금 혼자 오시면 외로워하니까 사랑이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어서 집에 강아지 있어도 그래서 사랑이 있는데 응 아이고 사랑은 밀키 마라 자 나에게 뭐하는 뜻이야 아 누구한테 해? 아 누구한테 해? 조금 이따 아파요 다했다 너무 잘했다 사례가 시키면 안돼요 시키면 되고 목도 만지마라고 알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영이 뭐했는지 설명 좀 해줄래? 성장사용 주추리랑 기관지역 기관지역 다음이 요방하는 주사를 기다려 3일간은 샤워도 못하고 목도 못하고 등도 만지면 안되고 오늘 자영이 아주 잘 받으셨네요 집에 가서 간식 먹어요 네 제가 상속도 줘요 청각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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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몽! 이제 풀려나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 오늘 고생한 자몽이 맛있는 간식도 얌얌 쩝쩝 맛있게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몽이랑 같이 동원병원 다녀왔는데 우리 시훈이랑 새로운 걸 학생도 많이 안왔어요 뭐죠? 왜 갑자기 떨죠? 마사지기 뭔지 알아요? 이렇게! 오늘 자몽이랑 신장상충 예방접종 그리고 기간지염 예방접종까지 주기적으로 잘 맞췄고 지금 잘 주사를 잘 맞은 우리 자몽에게 선물로 새로 간식까지 잘 주고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반려견 키고 있다면 어떻게 예방접종 하고 있는지 병원에 혹시 아프진 않았는지 아직까지 우리 자몽이가 자몽이가 아직 아프진 않았어요 혹시나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집에 간 김에 놀자 온 김에 놀자 놀자 놀아야지 온 김에 오늘 놀다 갈거니까 2탄 여러분들 둘이서 둘이서 숨어가지고 뭐 숨겨서 먹으려고 여기요? 여기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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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잡혔어 여러분들 간 김에 집에 가세요 안녕 안녕 놀자 놀자 방에 들어오고 안녕 2탄도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 클라이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클라이버TV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이느냐 이젠 너만 알이 그 나만의 색이야 널 너와 나 OF 안 아니지만 무지게 만들어봐 이제 난 알겠어 서로 닮아